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is all fully do need of him starring well look at this well said to us to us people who can we will fight and the people of joa how can we go over this place joshua said god will help us god taught joshua how to there go well down and joshua taught the people that met god with him this is the way god time they were going to their the well down they got way on the right day joshua and the israelis went to joe joshua they went on the crazy well with the suit of joshua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tent tent what are they doing the paper of joshua the israelis why don't they fight joshua is the israelis is the israelis 다음 주에 only On the 17th, the people of Jussu,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the people had the stamp, they bring to the start of the hang of Jussu. When the people fell down in front of the people, Jussuah and Israelites run and do and cook the oven. When Jussuah and Israelites run, God helped us.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뭐였더라? 얼굴이 박넣지. 네,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둔 겁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두두둔 어깨 한통에 이쪽 이쪽 됐다 이쪽이랑 중앙을 문이 있네요 문이 그리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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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떤 이야기 만들어볼까? 오늘의 삶이 있었어요 질끝들이 꾸덕꾸덕해서 다리가 찾았대요 그러면서 엉덩이를 흔들었대요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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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문에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메롱 밑에요 어떤 사람은 제일 밑에 있는 뽀족뽀족한 걸 들어갔는데 너무 아파 뽀긋이 났대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옆에 있는 뽀족뽀족한 걸 제일 위에 있는 걸 타봤는데 무지개가 나왔대요 근데 이 무지개는 너무 뜨거워서 타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또 여기로 왔는데 너무 아파서 도깨비뿌리 도깨비가 됐대요 이쪽 타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가서 여기에서 고기 먹고 실컷 놀았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 창문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더니 끝났대요 이 벽돌이 너무 딱딱해서 머리를 부시려고 하는데 손이 다쳤대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옛날에 옛날에 여우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성을 뽀셔야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약속에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이겨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선이 너무 세요 딱딱하고 그래서 르르르르르 했어요 그래서 르르르르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부시려고 하느님께 말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부실까요 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일곱 밤이나 자라 일곱 밤이나 돌 일곱 이나 돌아라 아 한 한달 일일 일ogen 한바퀴 돌고 2일 한바퀴 돌고 삼일 하엘 하엘 한바퀴 돌고 5일 cerex에도 6일 시국 Tony 시국 치리는 좀 이상하게 일곱 번 돌아요 그 다음에 막 소리 질러 나파보이고 하면 이성이 무너지대요 봐봐요 저 무너지죠 그래서 이성은 부서졌대요 부지지지지지지 끝 네 오늘은 성냥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야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빠이